똥하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이봐 저건 장난감이 아니라 강우 삼촌 다리라 다리 다리가 아니고 휠체어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돼 아이 왜 몸도 현치하는 사람을 끌고 나가서 괴롭히고 날리냐고 내 앞인 거 아니야 아아가 우주한테도 도와줄 거야 내가 친구야 뭐야 내가 알겠어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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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선생님이 7살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엄마 엄마